로스앤젤레스 보일하이츠에서 한 남성이 교회 옥상에 방화를 시도한 뒤 지붕을 통해 도주하다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어제저녁 8시 30분경, 교회 옥상에 속옷만 입은 남성이 건물에 불을 붙이려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는 용의자 남성이 지붕에서 지붕으로 뛰어다니다 넘어져 괴로워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주변 건물 외관에 돌아다니며 전선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경찰은 남성이 오후 10시 15분경 한 아파트로 침입했고 이로 인해 아파트에 거주하던 가족이 대피까지 하는 소동이 벌어진 뒤 용의자를 무사히 체포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